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.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? 후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. 아 잠깐만! 아파트는! 도와주세요. 주민해가! 이 황금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! 여기서 좁게 남았다 그치여? 죽는다고. 내 사람이 어떻게 그래? 가만히 좀 있어. 잘 나가! 여기다 숨친 것 같아.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! 우리 아파트! 우리 주민들!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! 내 위를 열 microbial! 우리 жить이 일어났다... 남편은 despues까지 우리.. 당신이 무uell warm없이 보내.